네, 영동 지역은 보수 성향이 강한 곳입니다. 강릉과 동해 3척, 속초구성 양양선거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새누리당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일부 지역구에선 치열한 예선전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최유찬 기자입니다. 강릉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노동당에서 각각 후보 한 명씩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상 대결 결과 새누리당 권송동 후보가 52.1%의 지지를 얻어 다른 후보들을 40%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부동층은 34.8%였습니다. 동해 3척 선거구는 새누리당 후보만 5명이 난립했습니다. 한 명을 꼽아달라고 물었는데 이철규 후보가 24.6%의 지지를 얻었고 현역 이희재 후보는 19.6%, 오차범위 아닙니다. 새누리당 지지층만 따로 떼어봐도 두 후보의 격차는 비슷해 치열한 당내 경선을 예고했습니다. 나머지 박성덕, 정이인억, 이종철 후보는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단독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응천 후보와의 가상 대결을 보면 새누리당에서 이희재 후보나 이철규 후보, 누가 나오더라도 더민주 박응천 후보와 격차를 30%포인트 이상 벌렸습니다.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의 새누리당 후보 선호도 조사에선 정문원 후보가 36.5, 이항수 후보가 24.2%를 얻었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층 응답자 중에서는 50.4%가 정문원 후보를 지지해 격차가 더 났습니다. 야권에선 무소속 송은석 후보만이 나와 있는데 가상 대결을 했을 때 모두 새누리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속초, 고성, 양양에서 9.8%의 정당 지지도를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후보를 찾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원뉴스 최유찬입니다. 마지막으로